왕끄고 왕맛있는 왕김밥 시리즈 조합이 말모이길래 한번 구매해봤어요. 전자레인지 3-40초 정도 돌려주면 더 존맛이라죠? 얼른 먹고 싶으니까 얼른 돌려볼게요. 묵은지 참치라니 진짜 이주영 말모 아닌가요? 딱 처음 뜯었을 때 비주얼인데 우선 참치김밥 비주얼이 꼼꼼. 다음은 훈제오리 부추인데 이건 요리 아닙니까? 이것도 첫 비주얼은 훈제오리가 얼핏 보이네요. 각 개수는 총 8알 들어있어요. 안에 구석은 알차서 편의점이라고는 볼 수 없는 퀄리티. 훈제오리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서 비주얼은 만족입니다. 이렇게 훈제오리랑 무쌈이랑 고추가 야무지게 들어가 있어요. 묵은지랑 참치도 야무지고 푸짐하게 들어있다죠? 하나씩 훈제오리가 잘 남기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존맛탱이 든든해요. 처음에는 훈제오리픽이었다가 갈수록 묵은지 참치 잊을 수 없어.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